아니 얘를 대충 취해야지 그래 이 개판을 해놓은 거를 한다고 아 여기 안 찍는다 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산 쪽으로 밥 먹는 것만 찍고 있는데 그걸 아 됐어 여기도 이불도 다 치워야 되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괜찮아 괜찮아 전화 봐도 전화 오늘 밥 안 먹어? 나 혼자 먹는다? 카드사인데? AI니까 AI가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안 받아?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건 필요없다 그냥 얘기해 주지 응? 또 괜히 기다리는 거 아니야? 아 됐어 AI가 막 기다려 본 데를 뭐라 기다리겠어 말 그대로 AI인데 매콤한데? 그럼 매콤해야지 그렇죠? 이거 바벨인가 이거? 밥도 넣었어? 물어? 아니야 마늘이야 마늘이 말란 거야 마늘이 말랐다고? 건조를 시켜봤어 왜? 말랩에는 또 어떤 성분이 없다는 걸 알아볼라고 근데 실험을 나를 통해서 한다고? 뭐? 그럼 누구한테 해? 아니 열물도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 도대체 뭐? 열물도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 뭐 많아 여름에는 열무가 인삼보다 더 좋은 거야 여름 왜 많이 먹어야 돼? 그냥 콩국수 해달라고 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왜? 야 콩국수 하면 바로 콩국수가 나오냐? 맛있지? 열무가 별래 뭔가 좀 곁들여 먹을 거 없나? 그냥 이것만 먹기에는 심심한데 소세지 줘? 어저께 먹은 거? 응 참 좋다 요즘 것들은 전부 다 없었나마 김치 줘? 아니 열무김치 때문에 그렇다니까 먼저 김치를 줘 야 좀EN 어 약해서 김치 먹 float 맛있어 엄마 밥 안 먹어 굵 congregation 더 가져가서 열무 많이 hoard 재어놓은 상태 LY 찬마 청약 으음 amp fil 제일 맛있다 찍지 마요. 포레골을 소리 쳐 놓고서는 끄가 끄라고 막상 와가지고 딱딱 온 거 그냥 이렇게 뿌리고 있고 너 나 병원 데려가 데려다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거였어? 밥 먹으러 왔는데? 엄마 병원 데려다 주고 시간을 받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지 한 그릇 맛있는 걸 사줄 생각을 해야지 아프다는 어마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해놔 놓고 와가지고는 국수를 삼게 했냐? 맛만 있구만 심심하다고 그러고 있어 민씨는 뭐야? 뭐? 민씨는 뭐가? 민씨는 영어가 뭐냐고? M JS가 진선인가? 응 ㅈ이거든 그럼 물어봐 근데 지금 왜 연락이 없어? 다음부터는 열무 넣지마 해줘서 지랄이 해주면 해주는데로 뭐지 뭐하고 있어